신앙 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또 찬양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 모헨이라는 사람을 아실 줄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이신데요 돈 모헨이라는 크리스찬 싱어송라이터 또 오십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참 많은 앨범과 또 라이브 어떤 실황으로 은혜를 많이 주었던 분이십니다 이 돈 모헨의 찬양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곡이 뭐가 있냐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영어 제목으로 보면 God will make a way라는 곡인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더 이상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찬양은 사실은 좀 슬픈 배경이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어느 날 밤 이 돈 모헨이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누이 그리고 그의 남편이 그녀의 남편인 크레이그와 수잔이 스키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비극적인 사건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서 9살 소년은 즉사하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돈 모헨이 무엇을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이그라는 아내의 동생의 남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경교사였으며 둘 다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불이한 사고가 일어났을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처제에게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는데 이사여서 43장 19절 말씀이 그에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곡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비공식적인 가족들의 모임에도 불러주고 절망적으로 이 쓰여졌던 노래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 도모엔의 가는 길이 아니라 도모엔의 처제에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편 77편도 도모원의 고백과 매우 유사합니다 77편 2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큰 절망의 때에 10편의 저자가 적은 찬송입니다 10편의 저자는 자신의 상황을 환란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다는 표현은 개인이 극심한 고난이나 슬픔에 처해 있을 때 표현하는 희불의적 관용업구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건에도 한 번 나오는데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은 아직 11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1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1명의 아들의 위로로도 그 나오는 어떤 말로도 야곱은 그 곡심한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편의 77편의 기자 저자가 그러한 환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하는데 아무리 절절한 위로도 다 피상적이고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그래서 위로받기를 차단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황 그가 지금 오늘 10편 저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편 저자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10편 저자를 더 괴롭힌 건 무엇이었냐면 3절입니다 77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대요 그리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자기의 강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가 점점점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시인에게 있어서 불안과 근심은 자신이 직면한 고난의 문제의 크기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자신의 부르짐에 대한 하나님의 무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좀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큰 고난이라도 이겨볼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잠도 잘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손을 좀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편의 저자가 6가지 질문을 7절에서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두 번째 질문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세 번째는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네 번째는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섯 번째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를 그치셨는가? 그가 지금 여기 안에 극단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자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주께서는 널 버리셨어 하면 진짜 그런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 주실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영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나쁜 분인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편 저자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떠날 수는 없는데 떠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나쁜 분이냐라고 자기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답하길 원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견뎌봐야지 그 답을 얻고 싶어서 10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악의 분으로 막 상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편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잇기 위해서 10편의 저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기억해내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밤에 부른 노래 고통 중에서 불렀던 그 노래는 무엇이며 그 기도는 무엇이고 그 기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77편 12절에 보니까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얼중얼중얼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있고 읍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셨어 묵상 중에서도 이제는 그 묵상 하나님을 극단으로 몰았던 것처럼 묵상도 가장 극적인 거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는 그 장면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10편 77편 10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가장 뚜렷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던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의 순간을 사모함다고 그리고 기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홍해 사건입니다 저자가 홍해 사건을 뭐라고 회고하냐면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등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놀라운 홍해 사건도 파라오의 군대가 백성의 바로 뒤까지 쫓아오기까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에 가려져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를 알지 못했고 주님의 발자취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를 찾지 못했을 때 백성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이집트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아니고 이집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다 사는 게 중요하지 누굴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출애굽한 그들의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줬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조금 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지 않고 저는 자주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저는 종종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신방을 가면서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들었던 기도의 손이 점점점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높이 들고 기도했는데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손이 점점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믿음에서는 떠나지도 못하고 다락방은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러나 오픈하기는 싫고 오픈해봤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니까 새로운 목회자가 와도 또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면 다 드러나고 결국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나 저 목회자 앞에서 안 올 거야 나 하나님 앞에서 안 올 거야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니까 근데 난 떠날 수는 없어 무기력하게 있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바다 가운데 숨기신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추레옥기 14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 우리 주변에 흔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은 흔하지 않은 땅입니다 마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른 땅은 바다 속에 있는 젖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젖은 땅이고 마를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여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제안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나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하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는데 너희를 430년간 지배했던 이집트의 신들과 파라오와 그의 전차가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혜해야 될 건 나다라는 것을 그리고 섬겨야 될 건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마른 땅이 놀라운 것이라고요? 이 마른 땅이 바다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똑같은 마른 땅인데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홍해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구원의 땅입니다 종사리에서 해방을 주는 자유의 땅입니다 이 땅을 건너가면 다시는 종사리를 하지 않는 은혜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마른 땅은 멸망의 미끼입니다 여기에 들어서면 죽어나가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쫓기는 자에게는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전시켜주신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마른 땅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땅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곳, 내가 볼 수 없는 곳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땅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나는 있습니다라는 분은 참 감사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도 있나? 라는 그런 분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마른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수몰의 현장,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가장 큰 역전의 마른 땅을 경험하고 그 땅을 딛고 서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딛고 그 십자가의 도의 마른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밤새 동풍을 불어오게 해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와 화목해 되시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른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딛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역전시켜 줄 것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짐으로 두려운 바다를 앞에 두고도 바다 속에 있는 주님의 길 예비하신 마른 땅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길을 바다 가운데 숨기시는 하나님은 발자취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발자취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길을 예비하시는 분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발자취는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입국한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 길이 없는데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것 아니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했던 그 길로 너희에게 이 길을 열어줄 텐데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어디냐고 돌아가고 싶다고 당신을 숨기고 싶지 않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당신은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편 저자의 생각과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저는 올해 좀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 직장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지금 내년 제자반 인터뷰 막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작년 이맘때쯤 저도 올해 함께했던 제자반 집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분들을 함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제자반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인터뷰 때 정말 간절함을 표해 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난 이거 꼭 해야 된다 아니 그래도 혹시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난 절대 안 된다 아니 제가 떨어뜬다는 게 아니라 혹시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도전하시면 어떠실까요 자기는 죽어도 돼야 된다 아니 그게 제가 떨어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싸우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훈련에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길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자기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어려우셨던 분이죠 이분의 집은 청평입니다 직장도 그쪽입니다 화요 직장반이니까 7시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을 반차를 쓰거나 아니면 눈치를 보고 조금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늘 오셨습니다 한 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거 싫어하셨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과제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유방암에 걸리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수술을 바로 할 수 없고 항암을 표적 치료를 하면서 사이즈를 줄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이분한테 더 하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운전하는 것도 좀 힘이 들고 이래서 그때부터 저희 같은 제자반 식구 집단인들 중에 어떤 분은 그쪽에 워크샵이 있으면 들려서 그분을 모셔오기도 하고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일을 쉬시는 분들은 가셔서 그분을 데려오기도 하고 특세에 참석하고 싶은 이분의 마음을 잘 알고 같이 제자반 한 분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해서 특세에 참석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항암을 경험했던 분이 있어서 암 환자에게 정말 좋은 음식들을 계속해서 메뉴를 해서 그분한테 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휴직하고 있는 집사님은 그분이 검사하러 갈 때마다 계속 같이 가면서 위로해 주고 함께해 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에는 이제 제자훈련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내년에 사육훈련을 하게 되시면 건강상의 이유나 또 두 번 이상 또 늦으시면 할 수 없는데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했던 이분이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할 겁니다 해낼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훈련도 하게 해주셨고 사육훈련도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냥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올해가 제자훈련에서 얻고자 하는 길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정말 열심히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우뚝 서고 싶었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 제자반이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집사님 때문에 일련을 같이 보면서 실천하면서 이게 제자훈련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지만 집사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훈련생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또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 먼 길을 어떻게 왔다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하나님의 발자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자취는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발자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발자취를 그분에게도 그리고 나머지 저를 포함한 열두 명에게도 선명하게 찍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발자취가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발자취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발자취를 좀 찍어주십시오 이런 발자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 아직 주님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는 분 있으시다면 두려운 바다와 뒤에 있는 적변흥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 두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나의 손은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만 나는 주님께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긴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 앞에 계십니까 환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재앙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꼭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셔서 바다를 말려주셔야지만이 마른 땅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바다에 명령하는 밤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다야 마른 땅이 될지어다 나로 지나가게 하라 왜냐하면 그 바다는 주님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바다 가운데 침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집트 백성은 바다 속에 침몰될지라도 약속의 자녀는 그 바다를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야 마른 땅이 될지어다 바다야 마른 땅이 될지어다 나로 지나가게 하라 동무원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두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혹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나와있지만 기도밖에 답이 없어서 나와있지만 기도에 손이 올라가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앞에 있는 바다가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두렵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너무 급박하게 쫓아와서 하나님 길이 없으면 나는 죽는데 길이 없으면 나는 여기에 수장되는데 하나님 길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을 가장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를 끄집어 올리십시오 그때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하나님 나는 그런 신앙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그 어떤 것보다 뜨거운 마른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마른 땅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로 인하여 이 마른 땅을 바다를 열어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